이거 재밌겠는데? 아는 사람은 안다는 롯데월드 아틀란티스 사고 그리고 그 예언 여러분은 국내 최대 규모의 놀이시설 롯데월드를 알고 계십니까? 서울 송파구 잠실에 위치해 있는 이곳 주로 젊은 연령층이 많이 찾고 있는 놀이공원이죠 여기 롯데월드에 관련되어 있는 아주 기괴한 미스테리설을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04년 2월 9일 월요일에 롯데월드에 놀러갈 예정이었으나 2004년 2월 7일 새벽에 자신의 부친과 동생을 통해 이런 얘기를 전해들었다고 합니다 새벽에 어떤 뉴스로 어떤 사람이 롯데월드에 한 놀이기구를 안전바를 내리지 않은 채로 타다 롯데월드에서 가장 스릴 있고 익사이팅 하다는 놀이기구 아틀란티스가 운행되는 도중에 급격하게 꺾이는 구간에서 추락하는 사고 소식을 접했다고 말이죠 글쓴이 같이 말한 곳은 바로 사고 구간인 급격하게 꺾이는 이 코너 구간 이곳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틀란티스가 운행되는 도중 꺾이는 구간에서 추락하는 사고 소식을 접했다고 동생에게 롯데월드 놀이기구인 라틀란티스 사진을 보여주니 동생의 뉴스에서 본 놀이기구가 맞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곳이죠 질문자의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본인은 2004년 2월 9일 롯데월드로 놀러갈 생각이었지만 사고가 나면 놀이기구가 운행을 잠정 중단하니 사고 소식을 전해듣고 아틀란티스 운행 여부를 알아보려 했지만 정작 당시 주변의 사고 소식을 들었다는 사람은 본인의 아버지와 동생밖에 없었다고 말이죠 결국 2월 7일 질문자는 네이버 지식인의 첫 번째 질문 글을 올리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사건의 시작입니다 롯데월드 사고 말입니다 뭘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난 걸까요 그럼 사고 난 놀이기구는 그날 운행하지 않나요 자세히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가려고 했는데 왜 자꾸 꼬일까요 2004년 2월 7일날 올린 글입니다 지금 이 글에 조여쓰는 3만여 건이 넘어갑니다 그 당시에 달린 답변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해성특급 사고가 아니라면 9월 7일이요? 해성특급 이후로 아직까지 사고 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질문자님 아틀란티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틀란티스 기초공사를 글쎄 무허가 중공업체에다가 맡기고선 시공을 했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사능에 문제가 없나 건설을 해봤는데 특이점이 없어서 계속 운행을 했다는 뉴스는 있었습니다만 아틀란티스에서 사고가 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질문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9월 7일에 어떤 한 사람이 광남아파트와 롯데월드를 폭파시키겠다는 전화는 뉴스를 통해서 들었어요 폭발물 처리반이 와서 수색을 했지만 그저 장난전화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9월 7일에 롯데월드에 그런 사고는 없었어요 질문자님 다른 답변 글이 있습니다 일반인이 타다가가 타다가 그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요 전동열차인가가 멈춰서 알바생들이 미리다가 깔려서 그런 겁니다 무슨 소릴까요 다른 답변입니다 못 믿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제가 그날 롯데월드에 갔었습니다 그날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롯데월드에서 사고가 난 같은 날 현대 회장이 자살했었거든요 저는 해성특급을 사고가 나기 전인 아침에 타서 타긴 했지만 오후쯤에 갑자기 해성특급 운행을 하지 않더군요 입구 앞에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막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다음날 친구들이 뉴스에서 해성특급에 사람이 죽었다고 나왔다고 하더군요 무튼 본론은 뭐냐면요 해성특급이 사람들을 태우고 출발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람을 태운 열차가 갑자기 가다가 멈춰섰다고요 일단 타고 있던 사람들을 내보내고 알바생들이 열차를 다시 정거장으로 끌고 가기 위해 밀었다고 하는데 근데 해성특급 타보셨으니 아실테죠? 출발할 때 다른 놀이기구와 다르게 오르막길 올라가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레일에 있는 바퀴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열차에 속도를 붙이는 그런 자가 부상 열차 같은 느낌인데요 근데 놀이기구를 밀고 가고 있었는데 놀이기구가 다시 작동을 갑자기 하더래요 그래서 출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갑작스럽게 한 알바생이 다리가 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알바생이 과다출혈로 아틀란티스가 아닌 해성특급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일단 그 사건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만 정말 그날 놀러갔을 때는 신나게 놀았었는데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혹시 내가 해성특급을 따라갔을 때 그 죽은 알바생을 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왠지 소름 끼치더군요 그리고 그날 현대회장도 자살해서 아마 해성특급 사건보다는 현대회장 자살 사건이 더 뉴스에 많이 나와서 아마 모르는 사람도 꽤 있을 것 같군요 질문의 요지는 요지와는 다르게 답변자들은 저마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2월 7일에는 아틀란티스의 사고가 없었다고 답변자들은 모두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해당 질문글의 내용이 지난 2003년에 일어난 해성특급 아르바이트생 사망사고를 착각한 것이 안이 나는 것이 답변자들의 요지였는데요 계속 보시죠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의 질문자는 하루 뒤인 2월 8일 다시 한번 두 번째 질문글을 올립니다 롯데월드 사고에 대한 질문 추가 글을 올리겠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은 질문이 한 번밖에 추가가 안 되네요 제가 직접 새벽에 뉴스를 본 게 아니라 설명을 제대로 드릴 수 없었던 게 안타깝네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겠지만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저희 아빠랑 동생이 있었어요 저희 아빠와 동생이 제가 직접 롯데월드에 가는 날이 2월 9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내일이죠 근데 2월 7일 새벽 뉴스에 저희 아빠와 동생이 2월 6일 밤에 가서 2월 7일 아침에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전바를 안 내리고 가다가 꺾이는 그 구간에서 추락했다고 아빠와 제 동생이 얘기를 했어요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성이 있고 아틀란티스 디자인이 성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레이드리를 깔려있고 야외에도 노출이 돼 있는 것이 아틀란티스인데 이 사진을 보여주니까 아틀란티스에서 사고가 난 것이 분명하더랍니다 아빠한테도 나는 제 차 물어봤어요 다섯 번 정도 물어봤거든요 맞다는데 왜 자꾸 그러냐고 저한테 대려 왜 묻냐고 못더래요 물었어요 그런데 승객이 안전바를 안 내렸으면 알바생들이 확인 안 했을 리도 없고 그거 사람 다치거나 죽으면 한동안 운행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2월 8일인 오늘 그래서 이제 내일 2월 9일로 월요일날 롯데월드를 가려고 하는데 아니 전날에 사고가 났다고 하니 갈 수가 있나요? 전 아틀란티스가 타고 싶은데 근데 이상하게 제 주변에 아빠와 동생이 증언했던 아틀란티스 사고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봤는데 여러분들도 모르시네요 인터넷 뉴스에도 안 나오고요 저희 아버지와 동생이 거짓말한 걸까요? 아틀란티스 부실공사에 대한 이야기들은 나왔는데 저는 그거를 알고 싶은 게 아니었고요 답답하네요 아틀란티스를 운영 안 해도 그날 날씨도 좋고 해서 가긴 하겠지만 어떤 분이 남긴 글을 봤는데 어제 운행을 안 했다네요 낮 기온 영상이었는데 점검한 날이었을라나 뭐죠 대체? 사람이 죽어서 그런 걸까요? 중소기업이 만들었다는 그 문제 때문에 운행 안 할 리는 없겠죠 안전하다면서요 답답해요 아무도 저희 아빠와 동생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알바생은 자꾸 죽은 얘기만 하세요 알바생 죽은 얘기만 자꾸 하시네요 질문자가 롯데월드를 가기로 한 날은 이 두 번째 마지막 글을 남긴 2월 8일 내 다음 날인 2월 9일입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아빠와 동생이 거짓말을 했을 리도 없고 그 어디에도 아틀란티스 사고 소식은 없는데 아틀란티스는 2월의 동절기라 원래 운행을 하지 않는다는 대답만 듣게 되었고 별다른 답변은 받지 못했는데 그 이후로도 답변이 달렸습니다 아틀란티스는 지금 동절기라서 운행을 안 하고 있어요 질문자님 그리고 2월 7일 롯데월드 소식에 안전바를 안 내리고 타고 추락했다는 내용도 없고요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 이후 질문자는 어떠한 추가 댓글도 달지 않았고 채택만 하고 이 질문은 잊혀지게 됩니다 이후 네이버 계정을 탈퇴하였으며 현재는 정보가 없는 사용자라고 뜬다고 하는데 그러한 사고는 없었고 뉴스에 또한 방영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부터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로부터 약 2년 뒤인 2006년 3월 6일입니다 아틀란티스를 타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차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탑승하신 분이 앞에 있는 분이 벨트가 풀려서 떨어졌다고 다급하게 말하더라고요 실제로 2006년 3월 6일 롯데월드에서 한 남성이 아틀란티스를 타다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전요원의 안전벨트 불찰로 인해 12m 아래로 추락사한 사건이었죠 약 2년이 지난 2006년 3월 6일 롯데월드에서 실제로 아틀란티스 탑승객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이 질문글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사고 당시 탑승자가 아틀란티스 운행 중 급하게 회전하는 이 구간에서 튕겨져 나가서 사망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벌써 2년 전 질문글과 매우 유사하기까지 했죠 수상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사고 당일 2006년 3월 6일은 음력상 2월 7일로 질문자가 언급했던 뉴스 날짜와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2004년 2월 7일에 올린 질문글이 2년 후에 일어날 실제 사고의 예언이 되어버린 셈이죠 질문자가 2004년에 올렸던 그 질문글은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었고 순식간에 인터넷 등지에서 성지술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2006년 사건 직후 네이버 측에서도 이 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질문글 게시 일자는 조작할 수 없으며 수정하면 수정했다는 기록 표시조차 뜬다는데 그러한 표시조차도 없었다고 또한 이미 네이버를 탈퇴한 사용자이기 때문에 네이버 측에서도 글쓴이에 대해 알 수 있는 점이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롯데월드와 네이버 측에서 직접 언급할 정도로 시끄러웠던 괴담이지만 추측만 있었을 뿐이며 밝혀진 점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판단하자면 이것은 그저 끼워 맞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건 이전에 2004년에 질문자가 아틀란티스 사고 소식을 접했다는 것과 2년 뒤 아틀란티스에서 질문자가 썼던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실제 사고가 났다는 점이 들어맞는 것은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겠군요 물론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겠지만 그나마 가능성 있는 가설은 이것입니다 2004년 2월 7일 당시 어떠한 이유로 질문자의 아빠와 동생이 말을 맞춰서 사고가 났다고 질문자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이것이 기가 막힌 우연으로 2년 뒤 그것도 양음력 날짜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날에 실제로 일어난 사고의 내용과 완전히 들어맞았다는 해석이 가장 현실적이기는 합니다만 이 질문 글이 자살함시가 아니냐는 그런 가설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사고로 위장해서 자살을 했다는 것이죠 과연 그 가족에게 방영되었던 정체불명의 뉴스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모르겠다 이건 근데 또 죽은 사람한테 또 이게 또 예의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냥 존나게 우연히 일치한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우연히 일치해서 급격하게 꺾이는 구간에서 그것도 2년 전에 자세한 사망 사고를 예언하실 수 있으세요 그냥 너무나도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 생명보험이 2년 뒤에 지급이 되기 때문이다 양 음력이 맞고 사고 원인 위치의 확률이 몇 퍼센트일까 이게 재밌다 난 이런 거 재밌는 것 같아 다음 미스테리 가볼게요 자세한 사망 사고를 예언하실 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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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망 사고를 예언하실 수 있으세요